오오오오 오무소 전... 금도금 대박그릇이면 돼요 배고파 쪘어어 저녁 드세요 으아아악 으아아악 치즈! 으아아악 치즈라고! 뭐? 땡부야! 이 개는 누구냐? 불쌍한 유기견인데 가여워서 밥 한 끼 나눠 먹으려고 이해할 거지, 귀영아? 훌륭한 진도견이 돼야지! 망! 망! 추억의 감정 고무신이 온다! 매일 매일이 물건 사고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미순과 감동! 감정 고무신 아싸! 추억의 검정 고무신! 11월 19일 대개봉!